제 채널 이름이 사실 연고맨이거든요 연고맨이요? 예 제가 인터넷 인터넷 그만해 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리 항상 배움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반갑습니다 친절한 가위 선생 연고맨입니다 우리 모두 싫어하는 복습시간 빠르게 한번 해보고 지나가 봅시다 FT를 라플러스 해라 그러면은 스위치가 딱 켜질때부터 라플러스는 정의가 되죠 0부터 무한대 FT를 그대로 써주고 E- 마이너스 라플러스 마이너스 라플러스 마이너스 ST DT 이거를 하면은 라플러스한 값은 S만의 함수로 바뀌는데 이거는 Fs라고 쓸 수 있다 FT 라플러스는 Fs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유니스텝 펑션 단위 계단 함수는 S분의 1 그리고 시간추위정리 유니스텝 펑션 하면은 S분의 1 써주고 E-AS 그리고 연고맨이 직접 개발한 3, 6, 2 이 문제를 라플러스 해라 이 문제의 라플러스 값은 뭐냐 하면은 네모네모 여기 값은 0, 0, 2죠 값이 0에서 2로 변한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죠 3, 6 이러면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이 문제 나올 거예요 T-6 값이 3에서 6에서 변했으니까 0에서 2 얼만큼 증가했죠? 2만큼 2에서 0 얼만큼 내려갔죠? 2만큼 내려갔죠 이거 정리하면 되죠 이걸 정리하면은 이 부분은 S분의 1 E-3S 이 부분은 S분의 1 E-6S 정리하면 되겠죠 곱하기 2 마이너스 2 곱하면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T T는 어디서 사야 되죠? 신세계 백화점 S제곱분의 1 T의 2승은요 S3승분의 2 팩토리알 T의 3승 S4승분의 3 팩토리알 3 팩토리알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복소추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 라플러스 하면은 S제곱분의 1 2마의 뿔 S는 S플러스 A로 바꿔준다 S플러스 A 제곱분의 1 엄청 빠르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 지금까지 다 배운 거니까 복습하는 거예요 어? 이거 새로운데? 다시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S S 대표렐들 S제곱 별 벽 B S가 두 개 있네 완벽해 별 써주고 cos 별 T를 s제곱 별 제곱 C S S가 두 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네 S 1승 1승 오케이 그럼 다음에 sin hyperbolic 별 t는 s 제곱 별 제곱 별입니다 여기 부분만 마이너스 해주면 돼요 hyperbolic cos은 s 제곱 마이너스 별 제곱 c s s가 하나 부족하네 s 마지막으로 암기문제 tsin 오메가 t t t가 두개네 e s 오메가 s 오메가 밑에는 뭐 있었는데 안 외우셔도 돼요 위에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복수 끝났고요 이제 진도 나가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도 5분 안에 끝냈네 5분만 하면 돼요 복수 좋죠 최종값 정리 어떤 함수에 대해서 우선 읽어보죠 어떤 함수 ft에 대해서 시간 t가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ft의 극한값을 최종값 이라고 한다 분명히 한국말로 써져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수학이 원래 그래요 그 개념만 설명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건 모르겠고 우선 우린 이걸 봅시다 f 무한대가 들어갔네요 t 대신에 무한대를 넣었네요 이거를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리미트는 만약에 리미트 t t를 3으로 보낸다 이거는 3이에요 t를 3에 가깝게 엄청 가깝게 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2.9999999가 될 수 있고 3.00001이 될 수 있어요 거의 3하고 같잖아요 이걸 3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ft라는 함수를 t 부분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ft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바꿔봅시다 ft는 t 오케이 t를 라플러스 변환하면 뭐죠 우리 이거 했는데 이렇게 쓰면 좀 어려우려나 ft가 t예요 t를 라플러스 하면 t는 어디서 사야 돼요 신세계 백화점 s 제곱분의 1이 되잖아요 한번 넣어봅시다 리미트 ft ft 대신에 리미트 t t를 무한대로 넣어보면 이거 같으면 뭘까요 그냥 t밖에 없는데 t를 무한대로 보낸대요 무한대가 되겠죠 리미트 여기 s 제곱분의 1이죠 이게 fs잖아요 ft의 fs값은 s 제곱분의 1이죠 그러니까 s 제곱분의 1을 써주고 여기에 s가 있네요 여기에도 s를 곱해준다 그러면은 리미트 s분의 1이 되겠네요 s 제곱분의 1에서 s를 곱했으니까 s를 0으로 보낸다 s를 0으로 보낸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s를 0으로 보내니까 0분의 1이에요 0분의 1 0분의 1 이거는 무한대거든요 무한대에요 값이 이거랑 이거랑 같네요 이건 또 이걸 말해요 이거랑 이거랑 값이 같다 오케이 이걸로 증명이 된거에요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한거 어려울 수 있어요 못하겠으면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제가 완벽하게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문제에서 이해하세요 오케이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하고 갈게요 왜 0분의 1이 무한대냐 5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뭐가 더 커요 분모 통분하면 10분의 2 이건 10분의 5 이게 더 크죠 분모가 작을수록 커져요 분모가 작을수록 그러면 분모를 0에 가깝게 하면은 무한대가 되는거에요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0분의 1은 무한대다 0은 분모가 엄청 0에 가까워지면 무한대로 변한다 다시 한번 최종값 정리는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것은 락플라스 값에 s를 곱하고 그 값을 s를 0에 가깝게 하면은 그 값은 같다 이해 안되시면 넘어가세요 최종값 정리는요 그리고 정상값 목표값이라는 표현으로 써요 최종값 정상값 목표값 왜 이게 값냐 사실 정상이라고 하면은 아 쟤는 정상이냐 쟤는 비정상이야 그 정상이 아니에요 그 정상이 아니고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기기사에서 쓰이는 정상은 한자는 이렇게 쓰는데요 이거는 바를정이라고 쓸 수 있지만 평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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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있습니다 이 상은 항상 상 언제나 상 언제나 평평한 상태 언제나 평평한 상태를 정상상태라고 해요 만약에 값이 이렇게 변하는 상태 여기 막 변하고 있죠 변하고 있죠 변하고 있죠 값이 이거를 과도 트랜지션 트랜지션 스테이 상태가 값이 막 변하는 상태예요 하지만 정상상태 되면은 움직이질 않아요 평평해요 평평해요 언제나 쭉 평평해요 이거를 정상상태라고 합니다 정상상태는 막 이렇게 과도 상태가 있다가 나중에 정상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상상태가 되는데요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기기사에서는 이거를 정상값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최종값하고 정상값이 같은 거예요 정상값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이니까 이거는 또 목표값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잘 쓰이는 표현은 아닌데 최종값하고 정상값은 정말 많이 쓰여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정상상태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 물체의 운동 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상태를 말한다 전기공학 전자공학을 한자를 잘하면 좀 쉬워요 이런 한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일본에서 넘어와가지고 일본 때문에 좀 할 말이 많은데 저희는 라플라치를 해야 되니까 넘어갈게요 오케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쓰는 거였죠 공식이 써야 돼요 아까 전에 리미트 Ft를 T를 무한대로 보낸 것은 뭐랑 같냐 리미트 SFS예요 SFS예요 S는 0으로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이 모양은 외워둬야 돼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외워야지 풀 수 있다 Ft 무한대 여기는 라플라스 한 값에 S를 곱해주고 S를 보내버린다 답은 2번 오케이 여기서 T는 무한대 여기서 친절하게 알려줬네요 IT IT를 라플라스 했으니까 IS가 됐어요 이렇게 어떤 값을 라플라스 하면 대문자가 돼요 V 소문자 V 라플라스 하면 뭐게요 대문자 V S 이렇게 됩니다 또 한 번 해볼까요 기절력을 라플라스 하면 E는 기절력이에요 그렇게 쓰기도 해요 대문자 E S가 되는 거예요 IT를 라플라스 했다 라플라스를 했는데 T를 무한대로 보내버린다 T를 무한대로 보내버린다 이런 문제를 최종값 정리라고 해요 왜냐? 라플라스라는 표현이 있고 무한대라는 표현이 있으면 다 최종값 정리예요 다 최종값 정리예요 이거는 최종값 정리라서 1초만에 풀 수 있어요 사실 1초만에 풀 수 있는데 정석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정석대로 우리는 IT 리미트 T는 무한대 이 값하고 정의를 쓰면 리미트 IS 여기다 S를 곱해줘야 되죠 IT에 라플라스한 값 써주고 S를 곱해야 되잖아요 정의해보면 이 S를 0으로 보내버리면 된다 이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1번 답을 구하면은 I 무한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I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1번 답을 구하면 2번 답도 구할 수 있다 2번 답은 I 무한대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구해봅시다 IS에 S를 곱해봅시다 여기다 S를 곱하면 이거 이거 없어지니까 S 플러스 1 S 플러스 2 2S 플러스 5가 되네요 IS에 S를 곱한 값이 이게 되니까 이거를 리미트 S를 0으로 보내버리면 되죠 해볼게요 여기다 S에다 0을 넣으면 1이 되죠 S에다 0 넣으면 2가 되죠 1 곱하기 2는 2 분모에다 2 써주고 S에다 0 넣으면 0 5가 되네요 답은 2.5 그래서 1번이에요 1초만에 푸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죠 다 지울게요 우린 1초만에 풀 거예요 아 이거 알려주면은 정기기사 시험 문제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내년부터 딱 문제를 봤어요 어 라플라스 있네 무한대 있네 이건 최종값 정리다 어떻게 푸냐 왠 끝부분만 봐요 2하고 5 답은 2분의 5 2.5에요 저는 지금부터 기출문제만 풀 거예요 이게 꼼수죠 최종값 정리 오케이 좋아 뒷부분만 봐요 5 S분의 10 여거를 분수 만들면은 5분의 10 답은 3번 최종값 정리 이거 기출문제에요 기출문제 뒷부분만 이렇게 해요 답 3번 쉬워요 최종값 정리 정상값은 아까 전에 말했죠 정상 발을 정해 항상 평평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평평해지죠 이 부분이 정상값인데 이 부분은 정상값 최종값이라고 쓸 수 있다 이게 2019년도 기출문제거든요 답 5 쉽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종값은 최종값 하니까 최종인 원장님 생각만 해 많이 배웠습니다 최종인 원장님 5 감성 요리